우리 애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 우리 애들이랑은요 제 자식인데요 아 그러니? 아유 참 잘생겼다 니네 니네 애비 닮지 마라 밥상몰에서 왜 안 먹어 빨리 먹어 얘들아 자 딱 앉아있어봐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니네 되게 편하게 앉아있어 앉아서 편하게 있어 밥은 먹었어? 아니요 안 먹었어? 그래 너네 밥 안 먹었을 줄 알고 이거 다 저희 때문에 짜장면 탕수육 좋아해? 네 그거 됐어 아니 홍도야 윤복이 짐 가서 풀르고 좀 아 그래 짐 풀르고 와 편한 옷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? 아 일로 들어가면 돼 자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많이 먹어 네 어떡해 어떡해 많이 먹는거지? 아직 안 먹어도 돼 맛있다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어 부먹어 여기다 할게 예 그렇게 대민이 부먹 좋아하지? 어? 예 예 먹어봐 먹어봐 한번 먹어봐 먹어 먹어 맛있지? 맛있지? 다 잘 먹어 너무 맛있어요 정석아 전화 온다 누구야? 어.. 1588인데 아 나도 나도 99.. 뭐야? 맞아 줘봐 왜 이렇게 전화 오는 거지? 여보세요 네네 네네 여보세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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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첫번째 믹서기가 그.. 잘 갈리나요? 아 예 그럼 그거 보내주세요 믹서기로 예 예 랜덤이에요 실버 실버 실버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무서워 오우 예 여보세요 그냥 공짜로 날라온 거야 아.. 그래요 그게 잘 갈리나요? 없어지네 믹서기요 아 너 전화 온 거 아니야? 아니 형 따라하고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왜 그렇게 받아? 실버 아니 비싼 거래 여기 만드신 분 그냥 먹었던 거랑 비슷한 건가? 창업주 창업주 윗놀이도 있네요 어 윗놀이도 있어 하고 싶은 거 했어 마음껏 얘기해 팽이 같은 거 할 줄 아니었지? 아니 어릴 때 해봤어요 줄팽이? 네 줄팽이 가서 저기 이렇게 지는 건가? 어 그래 맞죠? 경호 삼촌이랑 이거 해 삼촌이 이렇게 해서 아니 위에 먼저 다 가면 아 맞다 맞다 위를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명절 때 삼촌이 민속놀이 가르쳐주는 거 같아 아하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수평으로 그래서 딱 줄을 당기는 거야 잡핑이처럼? 네 얍 오 그래 비슷한 거야 너무 맛있어 오케이 아 이게 아 이게 안 되네 불 붙여보고 해봤어? 안 해봤는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? TV로 여기서 불도 우리가 다 불 붙여야 되거든 불 붙이는 거 좀 알려줄게 네 내가 여기 불 담당이야 네 감사합니다 신문지도 불 붙일 때 유용해요 신문지는 어떻게 하냐면 신문지는 면적이 크니까 최대한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우물 정자로 얘를 세워주고 그 사이사이에 얘하고 신문을 잘 배치를 하는 거야 외웠어 네 외웠어 외웠어 그래서 제가 매치를 해서 매치를 해서 자 한번 해볼까?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파이팅 한번 하고 네 위로 우리는 불의 용사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불의 용사 됐어 불의 용사 됐어 불의 용사 됐어 내가 내가 저기서 저런 불을 본 적이 없는데 잘하네 얼마나 볶아요? 노릇노릇?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렇지 아 못 보셨구나 이거 디테일이에요 보실래요? 이렇게 해서 밥을 이렇게나 많이 먹어요? 그럼 많이 먹지 원래 이 정도 다 먹는다다 맛있겠다 우와 여기다 이제 계란후라이만 얹으면 돼요 네 맞아요 아 홍돌아 고생했어 형아 홍돌아 배는 고파 근데? 윤보 배는 고파? 네 먹으면 먹지 네 야 오늘 아까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갔잖아 오늘 어디 온 거지? 오늘 어디 온 거예요? 자 여러분을 지금 수율이로 모시겠습니다 왜요 왜 왜? 수율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엄마가 해준 그대로 했으니까 한번 같이 먹어봅시다 그렇지? 우리 짠 하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 맛있다 드셔보실 게 좋잖아?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래 나도 그거 그래 나도 그거 이것도 맛있어요, 샐러드. 찹. 아버지, 그러면 저희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. 아버지, 뭐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. 너 언제 대학 갈 거야? 네? 그렇게 할 거야? 아니, 저는... 둘째, 경호가 먼저... 에휴, 진짜. 많이 먹어라, 많이 먹어. 네. 우리 애들이랑 놀아줘서 고맙다. 우리 애들이랑은요, 제 자식인데요. 아, 그러니? 아휴, 참 잘생겼다. 니네, 니네 애비 닮지 마라. 밥상몰에서 왜 안 먹어, 빨리 먹어! 아, 왜 이렇게 염화지 자꾸 그래요. 내 조카들 많이 먹어. 아휴, 진짜. 야, 왜 이렇게 자기중심이야,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. 아빠 아니에요? 아, 아파요? 아, 아파. 다 꼬였네. 이 할아버지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? 내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? 할아버지. 할아버지, 잘 먹겠습니다. 건강하고... 네. 할아버지. 아...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? 할아버지 손자 조정 소비야, 할아버지! 누구? 조정... 조정치? 누구? 건강해라. 가수랑 결혼했다는데. 형, 얘기 좀 해봐. 왜 가만히 있어? 아니,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. 근데 가수랑 결혼하는 거 맞으니깐... 진짜 그랬어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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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하세요. 잘 잤어? 뭔데? 군모닝입니다. 군모닝이야? 군모닝. 안녕하세요. 밖에 안 추웠어? 너무 좋아요, 날씨. 잘 됐다. 잘 됐다. 맛있 참 좋지? 왜 씨를 먹었어? 아, 안 돼있어. 일적으로 20분. 가자. 돈 벌어오자. 네. 레고. 고추 좋아해? 어, 아니요. 저 매운 거 못 먹어요. 매우네요, 예? 이게 매우면 진짜 매운데, 근데 걔 안 매워 보이긴 하다. 근데 장담할 순 없어. 커서 안 매워 보이는데. 많이 먹지 말고 조금만 탁 한번 해, 먹어봐. 그치, 그치. 매우면 뱉다. 안 매워요. 안 매워? 응. 어이구. 어이구. 매운 거 같은데? 왜요? 뱉어. 빨리 뱉어. 투. 아아아아악. 매워? 큰일 났다. 어떻게 해. 매운 거 못 먹는데. 아, 여기. 아와와와와! 아하하하! 아.. 음.. 나.. 그.. 아.. 첫.. 첫입.. 아.. 조종석 씨 왜 그러셨어요? 아.. 아 내가 안 그러는데! 첫.. 첫.. 아! 아니야.. 지금 채널 보시는 분들 즉.. 그 아니에요! 아 진짜 여기까지만 안 맵고 이 씨 바로 앞에 붙어 이거 좀 조절해가면서 먹어 여기다 이렇게 비벼서 네 감사합니다 조절해가면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셔오세요 잘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지 오케이 얼굴에 다 묻어졌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콩나물이 너무 맛있고 이거 먹어 고기 먹어 네 맛있어? 고기 짱이야 고기지? 아침부터 고생했어 고추 따느라 아 진짜 맛있다 제 입이 한계인 게 너무 짜증나요 한꺼번에 먹고 싶어요 오오 표현 좋은데 이런 건 배워야 돼 우리가 너무 맛있다 대부분 잘못했을 때 하는 얘기는 그러지 아 내가 입이 한계라도 못 짤나 미안해 그거 혹시 입이 열 개여도 모자란다는 거 아니야? 라라 맛있네 아 참 나은 바 너무 잘한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하루 더 있다가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럴까요? 하루 더 있다가 할까요? 저희 다 사진 찍어요 아 그래 사진 찍고 하세요 야 좋아 좋아요 진짜 게스트하우스 하는 얘기인데? 윤복아 너 망해 여기 나름 포토존이네 저 약간 힙하게 찍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힙합 느낌으로 힙합 느낌으로? 네 지금 다 모자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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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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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 거 좀 튀는데 괜찮은 거야? 어떻게 해요? 힙합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야 되다? 네네네네네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힙합節目